안녕하세요. 쭌아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원피스 기어포스 탱크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쭌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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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운 네임펜으로 라인을 한번 쭌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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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채색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어 작업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아 또 아쉽게도 오늘은 스케치하고 라인 작업까지만 보여드리고 컬러링 작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제가 회사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서 방송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어 포스 탱크맨 스케치와 라인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컬러링 작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아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